우리 꽃게 이름 아이들이 좀 친근할 만한 단어들 모바일 커피 쿠폰 걸고 갑니다 1033님이 게로로 라고 보내셨는데 아 뽀로로에서 온 거구나 저는 캐로로? 캐로로에서 온 거 캐로로 좀 옛날 아니에요 애들한테? 그쵸? 뽀로로에서 온 거 뽀로로? 연상이 안돼 약간 1033님 1817님 개구장이 이거는 베이비부머 어린이들이죠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어린이들 개구장이 정광준씨 오래 살게 박채은씨 물리면 아퐁 보내주셨고요 귀엽네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박채은씨 드립니다 4903님 트렌디하시네요 요즘 대세 모르세요? 파프리크 추천드려요 하셨습니다 파프리크 요즘에 힙해요 4903님 드립니다 8032님 오래 살고 장군처럼 씩씩하라 개장 개 플러스 꽃게 플러스 대장에서 개장 8032님 드립니다 이고은님 누구게 누구게 까꿍 이고은씨 드립니다 6837님 우리 이 꽃게 너무 좋다는 의미 살려서 개좋아 좋네요 6837님 드립니다 6721님 꽃게 몬스터 이져목씨 안 먹을게 박정윤씨 쓰이게 주창현씨 게리롱프리롱 슈뱅 정우진씨 애들은 번개맨을 좋아하니까 번개 파워 괜찮은데요 정우진씨 드립니다 8230님 꽃게 리아라고 해주셨고 5302님은 오래오래 많이 살라고 개만살 이 뭔가 식품이 연상되는 이름들 많이 오고 있는데 애들 울어요 박정화씨 리까짓게 김원배씨 개 잊지 마시게 개 잊지 마시게 좀 단어가 어렵죠 0809님 롱심꽃개랑 8957님 게일러문 1817님 겟올라잇 겟올라잇 좋았구요 7081님 오래 살라고 별이 다섯개 또 우리 펌펌투데이 오래 들어주신 분 6554님 토산아 왜냐하면 키토산 키토산에서 토산이 토산이 귀여운데요 근데 아이한테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황승용씨 이름 귀엽네요 이쁘게 이쁘게도 괜찮고 6522님 장수하라고 게르마늄 애들이 뭔가 좋아할만한 이름이에요 게르마늄 이름이 멋있잖아요 6522님 드립니다 이쁘게도 괜찮고 이쁘게도 괜찮고 이쁘게도 괜찮고 이쁘게도 괜찮고